활성에서 표정 연습을 많이 시켜요? 네 어떤 표정? 어떤 표정이세요? 약간 귀여운.. 귀여운 어떤 거? 보여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진짜! 제가 그거 안 한 게 좋겠습니까? 아니 나름 안에 눈빛이 있어요 저의 브이 표정 안 했어요 브이 표정 뭐야? 안 밀려 하지 마세요 아니야!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씩 웃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네 해볼까요? 어! 한 번 해보죠 호흡은 낫다! 호흡은 나요, 호흡은 괜찮네 호흡은 나요 앰블랙의 미르가 나나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놨다 네 여기 들었어요? 네 이거 어떻게 기분이.. 되게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?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그렇게.. 그분이 관심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우리 자신 있는 표정 한번 보내 자신 있으세요? 미리에게 저.. 한 번 카메라를 보고 똑같은다 나나 최고 나나 최고 아 나나 씨는 그러면 미리 씨 말고 진짜 연예인에서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요? 어, 아이돌 응 니쿤 니쿤 씨 니쿤에게 우리 또 니쿤에게 자신 있는 표정 한번 보여줘요? 자, 니쿤 형은 이건 안 니쿤에게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쓰 니쿤은 윙크를 했어요 세 가지로 ное 아직 우리 나나양이 때 묻지 않은 아, 아주 순수한 친구 아니, 이제